네 오늘은 합격하는 전공자, 불합격하는 비전공자라는 얘기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과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무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공학, 전기전자공학.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전자공학도 거의 전공자라고 봅니다. 어떤 학교에 따라서 컴공이랑 수업이 거의 겹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비전공자라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보통신 쪽 관련돼도 거의 전공자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베디드 쪽에서는 전기전자공학이 거의 전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컴공이 좀 서브죠. 그래서 사실 전기전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컴퓨터 수업을 좀 안 들었으면 비전공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었다면 사실 거의 전공자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대상에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공학 계열 및 관련 학과 전공자 이렇게 적어요. 분명히 우대에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고 하면 무조건 점수는 하나 마이너스 깔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자에 비해서 이렇게 우대상에 우대하는 곳들이 많은데 당연히 부족한 건 알고 가야죠. 당연히 부족하고 정척이가 이렇게 우대상황이 요즘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옛날에는 제가 올해 초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정척이가 그렇게 많이 안 보였는데 요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공고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뽑는 건지 백엔드 뽑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프론트한테 우대상에 RDBMS, Redis, Node, AWS를 요구한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웃긴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풀스텍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건 백엔드 이력서에 가깝지 않나요. 백엔드 뽑는 거에 가깝지 않나 싶고 밑에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에 정척이가 들어가나요. 자바스크립트, JSP 실력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와서 그렇지 사실 저 JSP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저 JSP가 아니라 사실 리액트나 뷰 같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분께서 계시는 어떤 회사에서 공고를 봤을 때도 뷰로 어드민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바여도 프론트엔드 쪽, 특히 리액트나 뷰 쪽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건 뭐 공고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보십시오. 그래서 비전공자 하시는 분들, 특히 백엔드 쪽이 확실히 전공자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공을 뽑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누가 쿠팡은 전공자만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비전공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 붙냐? 당연히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진 정보들만 제가 최근에 합격시킨 분들도 비전공자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좀 어려웠던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이 열 명 뽑는 SI 기업에 들어갔었는데 비전공자 한 명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였다. 그 분은 이력서로 다 뚫고 올라가서 거기에 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다른 것도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력서로 거기까지 다 뚫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가신 거죠. 그 전 과정도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참 힘든 시킨 것 같아요. 특히 백엔드 쪽에서는 비전공자들이 힘든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정착이를 안 따시는 분들이 많죠. 정보처리기사가 필요하냐? 이게 참 애매한 자격증입니다.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약간 아까 우대 상황도 보였잖아요. 이게 자주 보이긴 하는데 또 뭐 있다라고 해서 엄청 도움이 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하면 또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약간 그런 이상한 자격증인데 요즘 면접이나 멘토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도 좀 따놓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4년째가 아니신 분들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의 요건이 안 되니까 산업기사라도 좀 따놓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걸 왜 따놓으냐? 라고 약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실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커리큘럼 자체를. UML 같은 것도 있고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고 아키텍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키텍처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게 전부 다 정보처리기사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컴공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이게 점수 따기는 제일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문서화 시키고 약간 이런 것들 할 때. 주변에 시니어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초반에 회사 다녔을 때 시니어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소프트웨어 공학 잘하는 사람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UML 좀 공부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UML 진짜 오랜만에 봤었는데 저도 지금 돌아보면 확실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거가 핵심이다 보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 전달하기 위해 그 효과적인 방법론 들에 대해서 참 소프트웨어 공학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뭔가 이런 공고사항들 가지고 좀 더 얘기해 보는 시간들을 지금부터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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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